안녕하세요 쇼핑TV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간단 명료하게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 랭킹 기준 정보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품 리뷰 가격 정보 순위로 정리를 해서 바로 보시고 선택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 정보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선택하는데 고민 중이라면 5위부터 1위주 제품으로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했습니다. 구매 전 상품평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